다음 스케줄도 잘 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자,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자동으로 하시면 됩니다. 아, 장사 인사님! 어, 저기, 저기. 아, 고마워요. 출연해요, 오늘? 네. 비가 오는 관계로, 장기를 하고, 할아버지 보고 가득. 비가 와서 더 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얼굴 나오니까. 이뻐요, 이뻐. 나 화장기 있어, 화장기. 하나, 둘, 셋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바이크 어디 있으세요? 마이크 여름요? 다 열아두기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마이크 여름요? 아니, 열매에 이뻐. 열매에 이뻐. 열매! 그러네. 어머, 숙소 진짜. 학교인분. 준비 되셨죠. 잠깐만요. 김태현인데 아버지의 강아지 아니 어쩌면 저렇게 얼굴을 찢어가지고 네, 재미있으시겠습니까? 뜨거운 맛이요! 불탭 들으시겠습니까? 한 번만 더 끝났습니다 사진 한 번 찍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모 옆에 서면 돼 이모 옆에 서면 돼 귀여워 이모 옆에 서면 돼 이모 옆에 서면 돼 너무 이쁘시다 근데 이렇게 찍으실 거예요? 결혼했죠? 응 결혼했죠? 응 너무 이쁘다 아니 윈지야 코랑 입이랑 옷 좀 이렇게 이쁘는 거야 아니야 보조기가 쏙 들어가는 게 이렇게 이쁘네 여기 어디 누구야? 제가 찍을게요 이거 뭐야 여신데? 여기 오세요 자 얘기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또 이렇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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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팬입니다. 어머, 뭐야? 깜짝이야. 멋있어요. 고객님 오늘 찍었어요? 나 팬이에요. 안녕히 계세요.